들어와요TV 손꿈닷컴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오늘은 두뇌선에 선 모양이 있는 분을 좀 만났습니다. 그분에 대한 손꿈을 좀 분석해 드릴 거구요. 분석하기 전에 기본 3대선 또 세로 3대선 기본적인 것도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보조선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오늘의 제목인 두뇌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이분은 호텔에서 근무를 좀 하시구요. 서비스 업종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. 평소에 스테스 지수가 꽤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떤 성향인지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. 처음에 제가 봤을 때 처음에는 자 이렇게 생명선 오 생명선 아주 이렇게 넓지 않고 좋습니다. 자 이 부분을 우리가 땅이라고 그러죠. 땅이 확장이 된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원래 보통 사람들은 생명선이 이렇게 좀 돌아가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생명선이 이렇게 넓게 확장이 됐어요. 자 여기도 음덕선이 좀 보이기도 하구요. 어 그래서 생명선이 굵고 또 진하고 아주 호수처럼 깊은 그런 생명선이기 때문에 아주 스테미너가 강하고 활동력이 또 많고 몸을 많이 움직이는 그런 성향의 소유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. 생명선 아주 좋구요. 잔병치레 하지 않고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. 자 두뇌선을 자 보면 두뇌선이 자 이렇게 갔다가 아하 여기가 선 모양이 좀 이렇게 동그랗게 있구요. 자 오늘 주제는 자 이겁니다.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기본적으로 다른 부분도 설명을 드릴게요. 자 이렇게 제2화성구 쪽으로 가는 두뇌선과 이렇게 월구 쪽으로 빠지는 그런 두뇌선의 소유자네요. 자 그 다음에 감정선을 보겠습니다. 감정선도 진하게 나왔다가 자 여기 지선들이 많이 나왔는데 지선들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에요. 주위에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자 이번 같은 경우는 스트레스도 꽤 있을 거라고 생각이 좀 들구요. 자 이렇게 맘며느리 맏형 그런 집안의 퇴소사 같은 경우를 챙기는 그런 스타일 같습니다. 본인의 몸보다 남의 몸을 더 이렇게 싱글을 많이 쓰구요. 그 자비로운 또 성격의 소유자일 수도 있겠습니다. 자 감정선은 좀 그렇구요. 그 정도 보구요. 월구에서 시작되는 자 여기서 운명선 좀 이렇게 약하게 갔다가 이렇게 가고 있구요. 자 사업선 죄송합니다. 재물선은 이렇게 쭉 올라갑니다. 재물선도 올라가고 사업선은 사업선 책임감은 이렇게 쭉 올라갑니다. 아하 이쪽으로 긴 선도 있구요. 이렇게 사업선이 나갑니다.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삶에 대한 만족도도 꽤 높구요. 재물선도 이렇게 오고 있고 뭐 예민한 성격이 소유자일 수도 있겠습니다. 자 그 다음에 어 일적인 부분은 젊었을 때부터 쭉 일을 해 오시다가 자 40대에 들어와서 굉장히 이게 약해지다가 자 50대 이후로 새로운 일들이 또 생기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. 어 일들은 자꾸 끊이지 않고 많이 생깁니다. 아 이렇게 운명선의 일법이라 가죠. 일에 대해서 많이 생기고 재물법도 일을 함으로써 이렇게 많이 들어오고 삶의 만족도 또 만족도도 올라가고 또 예능이나 예체능 부릉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탁월한 그런 성격의 소유자일 수도 있겠습니다. 자 이제 두뇌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아하 일길 많이 활발이 돼서 단기기억이 꽤 좋을 것 같습니다. 단기기억은 벼락치기 벼락치기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벼락공구 벼락치기 공구 밤을 세워서 하는 그런 것들 꽤 많을 것 같구요. 실제로 이분들은 3교대를 많이 하고 있고 또 밤을 세워서 일을 하는 경우도 꽤 많이 있습니다. 자 호텔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호텔 지배인이기도 하시구요. 서비스 업종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많이 상대하고 주위에 사람들이 많이 있긴 합니다. 자 이런게 그런걸 역할 뜻하죠. 자 그 다음에 두뇌선 이렇게 쭉 내려다보면 아 여기가 섬 모양이 있네요. 자 오늘의 주제에 섬 모양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건강관리 해야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려고 지금까지 얘기를 했었는데요. 이 섬의 뜻은 뭐냐면 곰다 입니다. 곰다. 골 맞다. 그게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. 그럼 뭐에 골 맞을까요? 이분은 스트레스에 대한 그런 지수가 꽤 높고 삶에 대한 아 사람에 대한 그런 스트레스가 굉장히 골 맞다 라고 판단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이 그 섬 모양을 없애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이 섬 모양이 없어지기도 하나요? 라고 이제 질문상에 많이 들어오긴 하는데요. 없어지기도 합니다. 나이가 들어서 이 섬 모양이 없어지고 일직선 쭉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 섬 모양이 없어지기 위해서는 평소에 운동도 열심히 해야 되고 체력도 잘 길러야 되고 그 다음에 마음 수련도 열심히 하셔야 합니다. 마음 수련은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해지기 위해서 교회도 다니셔야 되고 그 다음에 뭐 불교가 맞으면 불교 절을 다니는 경우도 있어야 되고요. 그 다음에 또 심신 수양할 수 있는 그런 운동과 마음 수련을 좀 찾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. 그거를 교회에서 찾든지 불교에서 찾든지 그걸 통해서 본인의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것을 꼭 찾으셔야 돼요. 그래서 이제 이분은 운동도 잘 맞을 것 같아요. 몸을 움직이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. 왜냐하면 이 운명선이 쭉 올라와 있고 여러 가닥이 있고 생명선이 아주 진하게 나왔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이 아주 진하고 좋습니다. 그래서 몸을 움직이면서 스트레스도 풀고 이 섬 모양도 없애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래서 이제 사람을 많이 상대하다 보니 실제로 감정선을 보면 사람을 많이 상대하는 그런 선들이 많이 나와요. 솔로몬 윙도 이렇게 나와 있고요. 그래서 솔로몬 윙은 직관력이 좀 좋습니다. 예 그런 뜻에서 표현을 좀 하고요. 그래서 이분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그 스트레스 지수를 풀기 위해서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운동이나 마음 수련을 많이 하셔야 되고요. 그렇게 하다 보면 이 두뇌선이 나이들어서는 일직선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두뇌선이 이중 두뇌선에 또 해당이 돼요. 굉장히 머리가 영리하고 그 다음에 머리를 활용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실 수 있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. 월구를 통한 영적인 그런 재능도 좀 있습니다. 그 다음에 문화예술적인 그런 재능도 좀 있고요. 예체능 그런 부분에서 좀 탁월한 소질이 있을 것 같습니다. 운동도 굉장히 잘 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물질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탁월합니다.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두뇌선도 아주 좋은 두뇌선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에 대한 스트레스도 좀 많고 그런 것만 잘 해결하면 될 것 같아요. 여기서 또 이렇게 선이 이렇게 또 올라가 있고 자 여기 긴 선도 있네요. 이 긴 선 같은 경우는 본인이 본인의 주위 사람들이 이 음독으로 인한 것들로 인하여 사람들한테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. 여기 신비 14형도 약하게 나와 있는데 보이지 않는 그런 기운이 이분을 굉장히 도와주는 그런 손꿈일 수도 있겠습니다.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월구에서 나가는 이런 선들이 영적으로 좀 탁월한 그런 재능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분은 이런 손가락도 그렇고 이분은 또 사고하는 것도 굉장히 사고력이 굉장히 뛰어나고요. 예 이런 부분도 넓은 거 보니까 또 부처의 자비로운 또 손꿈일 수도 있겠습니다. 그래서 오늘 이 두뇌선에 대한 설명을 제가 좀 했는데요. 두뇌선은 단기 기억이 좀 좋다. 그 다음에 이 선 모양이 선 모양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 생명선에서 나올 수도 있고요. 두뇌선 여기서 나올 수도 있고 두뇌선 끝자락에서 나올 수도 있고. 자 감정선 첫 부분 마지막 부분 나올 수가 있습니다. 두뇌선 끝자락에서 나온 부분은 나이가 들어서 치매가 올 수 있는 그런 확률이 좀 많은데 이분은 지금 현재 나이대 현재 나이대에 오기 때문에 스트레스 지수가 높거나 트라우마라든가 그런 것들이 꽤 높을 수가 있을 것 같으니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잘 대체해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. 자 오늘은 자 생명선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자 두뇌선에 말씀드렸고 감정선 그 다음에 얼굴에서 올라가는 운명선 그 다음에 그 태양구의 재물선 그 다음에 사업선 책임감 등이 쭉 나와서 여기에 대한 손금을 좀 봐드렸습니다. 전체적인 손바닥과 손가락의 조화는 아주 좋고요. 오늘 이 두뇌선의 주제로 선 모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선 모양을 없애려면 평소에 몸과 마음 관리를 아주 잘해야 되겠다 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지금까지 드로아TV 송꿈닷컴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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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